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맛도 저희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가까우면 딱 있네 이거 좀 멀어요 끝이 맞이 아니에요 으흠 으흠 다 묻었어요 저것도 맛있겠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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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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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뿌렸어요 음 맛있네 원래 이런거 있으면 끝도 없이 먹잖아요 나라가 아니라 도시 이 친구가 또 치즈랑 초코 좋아하던거 알고 잘생겼어요 이 동그란 버전 우리 타워 음 음 맛있어요 마지막 음 음 음